장세기 8장. 그때의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기억하셨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땅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내려갔다. 심연의 샘구멍들과 하늘에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머지니 물이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 이리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방주가 알아라산 위에 내려앉았다. 물은 계속 줄어 산뽕우리들이 드러났다. 이리 지난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갔다니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갔다 하였다. 그는 또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 돌아왔다. 온 땅에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방주 안으로 들여놨다. 그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해서 내보냈다. 저녁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뿌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려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자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땅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땅이 다 말랐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해서 나와라. 모든 생물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살덩어리들 곧 새와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우글거리며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도 종류별로 방주해서 나왔다. 노아의 제사와 하느님의 다짐.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번제물을 골라 그 재단 위에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씨 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